자 그러면은 일단은 30세 40세 50세 여성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일 때 보장내용 저 보호망이 설계한거 같이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0세 여성기준이에요. 30세 여성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보통약관 3행에 4만 5천만원 넣어드렸구요. 1억 2천만원 그래서 특정 17대암 소화기암 유방암 자궁암 남소암 그 다음에 특정 여성생식기암 이렇게 다 넣어서 이게 다 합산해서 1억 2천만원이다. 20년나 90세만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통합합상선. 위에는 다 통합합산한걸 다같이 합산한 내용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초기 갑상선 100만원 좀 적을 수 있겠죠. 갑상선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갑상선 초기 제외 1000만원 그리고 중증 갑상선 5000만원 갑상선 한입증 50만원 그리고 특정 갑상선 기능저하증 30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갑기경제 400만원씩 그래서 446 1600만원 보장이 되구요. 전이암 전이암 특정 C77 밑에는 C78부터 C80까지 욕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0 3000 합의 6000까지. 급성신흥경색은 심혈관 넣게되면 급성신흥경색을 연동으로 넣어야되요. 그래서 2000만원 이게 I47 네 발자석 빈맥 I48 신바세동미 조동 I49 기타부정맥 I50 신부정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다. 상해와 질병 중환자씨 이거 뺄수있냐 못뺍니다. 같이 연동해서 넣어야됩니다. 보험료가 얼마 나온다? 4만 1000원. 네 이거는 5년 고지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5년 고지형. 네 5년 고지형. 근데 5년 고지형인데 만약에 10년 동안 내가 입원수술 안했다. 10년 고지형으로 되면 어떻게 된다? 2만원대로 쭉 내려간다. 2만원대. 그래서 지금은 문학의 4만 1000원. 요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전에 저 보험망이 여기서 올려드렸는데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네 4만 2000원. 30세가 4만 2000원이네요. 근데 2만 7천원까지 내려간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0세 기준 설명드릴거에요. 5만원 보험료가 나왔는데 한번 같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험료가 어 여기서 보면 5만 2000원이고 5만원이네요. 네 5만원. 5만원 나왔구요. 일단은 여기 예시표는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5만 5천원 나온건데 또 저 보험망에 설계하면 또 저렴하게 가입이 되죠.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저렴하게 가입을 해줘야 또 뿌듯하니까. 그래서 상해삼 5천만원 넣어드렸어요. 통합암진단비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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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6 2 12. 네 그래서 1억 2천만원.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정여성생식자 2천만원 넣어드렸고. 어 그 다음에 통합갑상선 6천 1백 80만원. 아까 30세의 여성 보장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뭐 여러가지 갑상선 뭐 다 넣어드렸구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갑기경제 4백만원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어 림프저 전의 네 C77 그 다음에 특정전의함 C78부터 C80까지. 그래서 이 6천만원 넣어드렸어요. 전의함.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심혈가 요놈이죠. 기타 부정매 2천만원 넣어드렸고. 상해질병 중환자씨 20만원씩. 그래서 40세 기준으로 5만원 초반이다. 자 다음은 60세 초반이에요.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피곤하시죠?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보장내용 똑같아요. 5천 1억 2천 나머지 6천 180만원 보장내용 똑같구요. 갑기경제 1천 6백만원 똑같구요. 그리고 특정함 특정전의함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6천만원 같이 넣어드렸어요. 여기 넣어드렸고. 나머지 기타 부정매. 네 그래서 I47부터 I50까지. 네 다 2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거. 자 60세에 20년나 90세 만기일 때 5만 5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런식으로 가입을 하면 완전 대박이다. 60세가 3만원. 아까 5만원대였잖아요. 3만원. 50세가 3만원대. 40세도 3만원대. 30세는 2만 7천원대. 이게 말이 되냐구요. 요렇게. 네 이렇게. 결론은 이 뜻은 뭐냐면. 이거 다 지우고 지저분하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일단은 약간 보장내용 위에도 보면 똑같이 다 넣어드렸어요. 똑같이. 똑같이 다 넣어드렸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네 다 넣어드렸어요. 똑같이. 똑같이 다 넣어드렸는데요. 아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자 똑같이 다 넣어드렸어요.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통합암진단비 1억 2천. 넣어드렸고. 그리고 갑상선. 6,180만원. 6,180만원 있네. 그리고 유사함. 1,600만원. 그리고 전이암 6천만원. 기타 부정매 2천만원. 다 넣어도. 1년. 5년만 고지한 것도 4만원대에 5만원대. 그럼에도 저렴해요. 비갱신형이고 20년나 90세인데. 30년나 90세 하면 보험료가. 여기서 만원 정도가 더 내려가겠죠. 근데. 6년 고지형. 6형 고지형. 6형 고지형은. 10년 고지형에서 10년 동안. 2번 수술 안 한 사람들. 물론 드물거에요. 근데 10년 동안. 2번 수술 안 한 사람은. 2만원대. 이게 말이 되냐구요. 사기보험이죠. 사기보험. 40세 50세도 3만원대. 60세가 3만5천원이 말이 되냐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11월 10일까지. 기타 부정매 2천만원이 되고. 일단 그 이후에는. 연장이 될지. 아니면 축소가 천만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 하셔라.